뱀을 모셔서 황강 달려드리겠습니다. 자료, 병예! 아이고 잘한다. 자, 김청 가수님 준비하세요. 자료, 병예! 아이고 잘한다. 아직도 여구나. 아니, 안남을 즐기고 싶은 그대다. 얼굴도 이쁘지 노래도 이쁘지 마음씨도 이쁘지 갖출 것 다 갖춘 여자. 우리 이 사랑 가수님의 노래 오늘의 관광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의 관광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의 관광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